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 앞에 사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무엇 하나 증명하지 못하는군. 나에게 증명할 것이 있는가.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오면 돼. 좋았어. 한숨에 가볼까? 현실이 번역을 위하여! 현실이 번역을 위하여! 현실이 번역을 위하여! 어? 무슨 일이야? 소용없는 짓에. 비켜줘. 너희들과 낭비할 시간이 없어. 내 상대는 당신들이 아니야. 길은 이어졌어. 이 기회를 놓치지 마. 그쪽이... 아닌 건 알지만 가보고 싶거든. 나의 맹스를... 원하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좋아. 어디든 걸었어. 날씀에 가볼까?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all- 예상은? 황실이 번역을 위하여! 굼대의 왕실을 위하여! 한숨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내가 할 말이거든. 기사도와 신념으로 황실을 수호한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어? 무슨 일이야? 뺏기지 않을 거예요 어로루? 어로루? 무릎은? 무릎은? 제가 처리하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어? 무슨 일이야? 아, 참, 어, 우리 편이 누구더라? 자, 갑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조심하시게 야! 방에 착착해! 둘이 되잖아 할 말이거든? 신기해라 당신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음, 조금 흥미로워 어로루? 어로루? 함이 나를 가둬두다니 내 상대는 당신들이 아니야 아, 참, 어, 우리 편이 용서라! 아멘 바로 서비스 이정도 간격이라면? 군äss들이 딱 이렇게 기사단의 조직력을 우습게 보셨군요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소용없는 짓에 쓸데없는 짓 기사도와 신념을 당신을 수호한다 죽은 흥미로운 뺏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리석을 집이야 내 상대는 당신들이 아니야 미안해 하지만 내가 이겨야겠어 이 모든 것을 소령스름이 엄청난 원하니 걱정하지마 길이 왔으면 만들면 돼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야 손가락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